야 그 한국 힙합 어워드 그거 지금 봤거든 올해의 R&B 트랙 내가 생각하는 올해의 R&B는 소금이야 바로 이 노래 날 만들다 잠깐 난 진짜 베이비 이거 듣자마자 완전 사랑에 빠졌어 바로 이 부분이야 X떼하는 부분 에이 따라만 돼 나만 여기 와 에이 진짜 X떼지 않냐 난 이걸 딱 듣고 생각했어 와 진짜 얘랑 작업해보고 싶다 바로 근데 뭘 딱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바로 연락해가지고 나 이거 MR이랑 아카펠라 좀 보내달라고 나 리믹스 하고싶다 근데 한 6개월만에 받았어 그래서 앨범 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바로 이거야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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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주고 그리고 시발 네 부분을 만들었지 여기까지는 그대로 두고 내가 여기에 드럼이랑 새로 넣었어 808 베이스 킥넣고 에이 그리고 원래 소금에다 808 마지막 또 드럼 베리에이션 예에에 그리고 나도 소금한테 물어봤지 야 이거 올려도 되니? 다행히 이제 오케이를 받았어 그럼 어떡해 바로 포토샵 켜 대충 비벼 아 근데 진짜 작업해보면서 느꼈는데 소금 너무 사랑스러워 제 키와 이만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